교회 역사를 살펴보면 매우 흥미스러운 일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아주 유명하고 그리고 교회사 안에서 큰 일을 행하셨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모두가 다 거의 동일하게 로마서에 의해서 큰 감동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삶도 크게 변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15세기에 돌아가게 되면 5세기가 됐을 때 여러분이 잘 아시는 성 아거스틴이 로마서의 말씀을 통해서 회심을 받았어요 그가 방탕하다가 결국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그 후로도 계속해서 로마서의 진리를 캐내고 그것을 후대교회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큰 수고를 한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 후에 지금부터 500년 전에 마틴 루터가 1517년도에 시작한 종교개혁을 일으킬 수 있는 그 불꽃이 무엇인가 마음속에 강하게 역사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역시 로마서 말씀입니다 그것은 지난주에 저희가 로마서 1장 16절 그리고 17절 말씀을 통해서 그 내용을 이미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함께 했던 후대 사람이지만 계속해서 우리 장로교회의 기초를 놓은 칼빈도 그랬고 또 감리교회의 기초를 놓은 웨슬리도 그렇고 그 한 사람도 빠짐없이 거의 대부분이 로마서를 그냥 대한 것이 아니라 로마서의 파워에 영향력을 받은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를 참 귀한 책으로 생각을 해서 이렇게 정리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로마서는 보금서에 마테마가 누가 보금에 쭉 나열되어 있는 보금을 참 체계적으로 잘 정리해 놓은 책이다 우리 기독교 신앙의 뿌리와 뼈대를 세워놓은 것이 바로 로마서이다 이런 말씀을 하고 심지어는 2000년 동안에 66권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가장 강하게 사람들에게 역사에서 큰 일을 행한 하나만 고르라고 한다면 그것은 역시 로마서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우리가 궁금증을 갖게 되는 것이죠 로마서가 무슨 책인데 저도 로마서에 대해서 로마서를 공부할 때마다 대할 때마다 묵상할 때마다 큰 감동을 받게 되는데 로마서는 다른 책이 갖고 있지 아니하는 굉장히 그 특이한 맛을 갖고 있습니다 로마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잘 정리한 책입니다 로마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는 책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그 좌표를 잘 설정해 주는 그런 책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실 거고 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로마서는 둘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1장서부터 11장까지로 하나로 끊고 전반부라고 한다면 후반부는 12장서부터 시작하는데 12장은 그럼으로 라고 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라는 그런 설교 말씀을 아마 여러 번 들으셨을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앞의 부분은 이론에 대한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알려주시는데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이 무엇이고 그러므로 내가 전에는 알지 못했던 기독교의 진리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아락하는 과정 속에서 반드시 알아야 할 기독교의 교리 그 진리를 아주 칠서정연하게 잘 정리해 놓은 것입니다 꼭 그물과 같아요 촘촘하게 바울이 최선을 다해서 글을 썼기 때문에 그 어느 것도 빈틈이 없어요 한 절 또 한 표현 한 단어 그 어느 것도 버릴 것이 없도록 아주 잘 정리를 해 놓았습니다 그런가 하면 후반부에 가서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 몸을 거룩한 산지사로 들이라로 시작하는 어떻게 살까요? 라고 하는 실천적인 부분에 결국은 우리가 이렇게 복음이 무엇인지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알기 때문에 그것에 근거해서 살아가라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는 저희들에게 우리 모두에게 이렇게 살라고 지시하시는 틀이 있는데 그 틀을 가지고 어떻게 살 것인가 이것도 역시 하나님의 은혜 이끌림을 받아도 사는 것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잘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11장 33절부터 마지막 절인 36절까지 있어요 거기는 다리와 같은 역할이에요 연결고리와 같아요 앞에 부분이 즉 교리 부분이 잘 끝나는 그 부분이 있고 그리고 실천 부분이 시작되는 그 부분이 동시에 이렇게 어벌롭이 되는 거예요 겹치는 것입니다 그곳에 오늘 이 본문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교리도 아니에요 앞에 부분에 속한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그렇다고 실천 부분도 아니에요 이것은 우리가 실천적으로 바라보면서 뭐 끄집어낼 수는 있습니다만 이것은 독특합니다 여기도 속하지 않고 저기도 속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 한글 성경에는 그냥 쭉 기록이 되어 있지만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는 한쪽은 한글 성경이 있고 오른쪽에는 영어 NIV 번역이 있어요 NIV 번역에 보게 되면 33절 바로 우에 닥살러지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닥살러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높이는 성령이라고 하는 거예요 찬송시죠 찬송의 가장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과 광대하심과 또 하나님의 그 섭리와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생각을 할 때 피조물된 내가 반응을 하는 것인데 그 반응을 하는 것이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깊도다라고 하는 것으로 시작을 하지만 36절 맨 마지막에 보면 그러므로 세세 무궁토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맨! 하는 것으로 끝나게 되는 거예요 굉장히 독립적인 것입니다 독립적이라고 해서 이것도 저것도 끼지 않는다는 의미가 아니라 이것은 앞에 부분에 대한 반응 그리고 뒷부분에 대한 우리의 반드시 지켜가야 할 마음속에 새기고 가야 할 하나의 진리를 새겨두고 있습니다 하나는 결과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로마서는 굉장히 어려워요 로마서를 제대로 이해한다는 것은요 조금 인내도 필요하고 우리가 조금 공부를 좀 세세하게 해야 됩니다 이론적인 것이 많아요 또 바울은 굉장히 논리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논리적으로 이것을 쭉 풀어서 갑니다 근데 그것을 다 풀어서 기독교의 군리를 다 정리하고 나니까 마음속에 새겨지는 것이 있어요 하-하-하는 것이 있는 거예요 반응을 하는 거예요 감탄이 나오는 거예요 내가 이런 하나님이라면 이런 기독교의 진리를 세우시고 나에게 믿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면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다 라고 하면서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팍 터져나오는 찬양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반응해요 그런가 하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때로는 이렇게 또 저렇게 일이 쓸리고 자리 쓸리고 이런저런 경험하면서 마음을 세상에 뺏길 일도 있고 세상과 우리 자신과 또 죄악을 대항하면서 싸우기에 참 힘을 참 부족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이것이 영적인 에너지가 되는 거예요 주를 팍 높였던 그분 하나님이었던지를 분명히 알기 때문에 팍 뒤였던 그 찬양의 힘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항상 우리 삶 가운데서 교류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진리를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그리고 지금도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받잖아요 그럴 때마다 우리 마음속에 팍 터져나오는 찬양이 있을 수 있어야 하고 그리 해야 된다는 것이죠 아 하나님이 그러신 분입니까? 죽게 영광 돌립니다 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상해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길 수 있던 그거 분명히 나는 그 누가 봐도 그 상황에 꽉 눌려 있어야 되는데 물론 하나님의 은혜로 불똑 일어났어요 근데 그 하나님 은혜를 베풀 수 있는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그렇지 그런 삶을 살게 하시는 하나님이지 라고 하며 다시 한번 마음속에서 팍 펼쳐지는 그 찬송이 있는 것 그래서 이 찬송은 앞에 부분에 기독교의 진리에 대한 이론에 대한 반응일 뿐만이 아니라 우리 삶 가운데서 반드시 필요한 영적인 에너지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지식은 머리로서만 그냥 가만히 담아두는 것이 아닙니다 삶에 적용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 우리가 반드시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대해서 분명히 알고 하나님의 진리를 깨달으면 깨달은 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면 깨달은 대로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을 높이며 송영을 드리며 찬양하는 삶이 지속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건합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로마서 1장 16절 17절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나눴어요 이것은 정말 보배 중의 보배입니다 로마서의 요절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가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말씀드린 대로 바울은 상당히 논리적인 사람입니다 그래서 앞쪽 부분에 내가 앞으로 기독교의 진리를 1장서부터 11장까지 쭉 풀어서 설명하려고 하는데 그 내용을 요약하면 이겁니다 라고 하면서 로마서 1장 16절 17절을 저에게 주셨어요 그 말은 뭐냐 하면 그 후로 계속적으로 2장 3장 5장 8장 11장까지 가는 모든 내용은 요 하나 지난주에 받았던 그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길게 풀어서 설명한 것 뿐인 것입니다 바울은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한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므로 지난주에 배웠던 것을 잠시 복습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의의가 나타나서 저희들에게 삶의 변화가 생기기 시작을 했다 그랬어요 그런데 보통 의, 의인, 의인이 되는 것, 의인으로 사는 것 이런 것들, 의이라는 단어가 나오기 시작하면 우리는 우리 자신들을 자꾸 불려 그랬습니다 그렇죠? 그것이 우리의 피포래요 우리 잘못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조금 의인이라고 생각하면 좀 우쭈라고 아니면 확 눌려있는 그리고 비교하려고 하고 무엇인가 또 크리스아에서 하는 그런 우리의 잘못된 습성이 있는데 그것은 내 테두리 안에서 의의를 이해하려고 하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잘못된 거라고 했죠 의에 대해서, 의인에 대해서, 의인이 되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의으로 살아가는 것 이런 보통 의에 관한 것은 내 바깥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출발점을 삼아라 했습니다 그러므로 맨 처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으니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에서 행하신 것을 먼저 생각하라고 했어요 죄인된 나는 죽을 수밖에 없으나 하나님의 공의를 채우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돌아가셨다 이것은 내 바깥에서 이루어진 일이죠 그것을 먼저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완성된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의의로 우리를 초대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안에 나아가는 거예요 내가 의로운 사람이 다 되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크리스도의 의의로 나를 이끄셔서 임퓨테이션이라고 했죠 그것을 전가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의의가 나에게 옴으로 아직 나는 죄인의 지경으로 살지만 그리스도의 의의를 힘입어 살아가는 그것이 바로 의의의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지 감사할 것 뿐이지 그것이 지난주의 결론이었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이게 17절로 끝나게 되면 그것을 이렇게 끝나게 되잖아요 그러므로 의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했어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했으면 우리가 아멘 했는데 그것이 어떤지에 대해서 쭉 11장 끝까지 설명하면서 크게 네 덩어리로 설명하고 있어요 똑같은 거예요 조금 아까 말씀드린 것을 거의 반복적으로 말해요 왜냐하면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는 죄인이다 어쩔 수 없는 죄인이다 하나님 앞에 스스로 나갈 수 없다 그게 제일 첫 번째 이렇게 설명한 거예요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심으로 의로 완성하셨다 그리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다 선물을 허락해 주셨다 구원은 선물이다 하나님은 선물 되신 예수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냐면 그러므로 나는 아직 죄인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를 마음에 담고 삶에 실천하면서 살아가는 나에게는 변화가 있는데 그 다음에 여러분이 잘 아시는 성화 크리스도를 믿었으면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거룩한 삶을 살게 하는 것 그리고 내가 죽어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영화 이 성화, sanctification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영화, glorification 영광의 아주 극대화로 들어가는 그것이 가능한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는 나를 변화시켜 주신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원초적으로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신 것도 은혜이지만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신 이후에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가는 모습도 결국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나에게 채워주신다 이것으로 끝나고 맨 마지막에는 선민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은 9장서부터 11장까지 한 말씀을 드리면 선택하셨기 때문에 끝까지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좀 길게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그것이 쭉 이렇게 오게 되는 것입니다 놀랍지 않으세요? 여러분 그냥 이 말을 들을 때 혹시 마음에 감흥이 있으셨어요? 별로 없으실 거라고 생각해요 복잡해요 많이 들었던 거예요 근데 바울은 이것을 딱 듣자마자 마음속에서 와 이렇게 정리가 된 거예요 하나님이 대단하신 분이네 또 그러고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본인이 유대인 아니에요 나는 유대인인데 원래 하나님이 잘라내셔야 되는데 유대인이 나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셨어요 그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베푸시는데 인종이나 사람이나 성별이나 지위나 이런 것 상관없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을 가슴에 새기니까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는 닿지 못할 것이 없으시군요 하나님의 은혜는 대단하시군요 그래서 단순하게 이론으로 정리한 것이 아니라 그 이론 속의 내용이 되는 하나님을 발견하면서 와우라고 하는 반응을 하게 된 거예요 이렇게 33절에 보게 되면 우리 한글 성경에는 깊도다 하나님의 지식과 지혜 이렇게 시작을 하면서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을 보니까 너무너무 놀란 거예요 거기에 근데 그 놀란 이유가 뭐냐면 너무 깊은 거예요 나는 얕은 것밖에 모르는데 하나님이 너무 깊은 지식을 갖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표현할 때 어떤 분이 굉장히 유식한 얘기하면 오우, 쏘 딥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오우, 쏘 딥 뭐예요? 나는 요만큼밖에 모르는데 어떻게 그 깊은 걸 알아 하나님을 대면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쭉 설명하며 복음의 핵심을 우리에게 알려주는데 와, 이거는 너무 깊다 깊고 오묘하다 나는 다 알 수가 없다 이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울에게만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런 성령이 되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계속 알아가요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가요 그때 우리는 복음을 알아가고 피의 복음에 담겨져 있는 그 파워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것의 근거에서 또 우리는 살아가게 되어 있어요 그럴 때마다 우리 가운데 정말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 때 막 쥐어짜내고 누구에게 강요를 받아서가 아니라 정말로 그것을 안다면 하나님이 정말 깊으신 분이신데 나는 아는 것이 요만큼밖에 없어도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에 대해서 눈을 이렇게 뜨기 시작을 하면 우리는 오우 라고 하는 것으로 시작해요 여러분 우리 한글 성경에는 깊도다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 혹시 영어 성경 갖고 계신 분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오우, the death of the riches of the wisdom and knowledge of God 하고 팍 하고 감탄사가 있어요 오우, 오우로 시작하고 있어요 그런가 하면 헬라와 원화 성경을 보면 거기도 마찬가지로 오우 라고 하는 것으로 시작을 하고 있어요 오우, 바울은 우리가 생각을 하기에 그가 와우 감탄을 했다라고 추정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오우 라고 하는 것으로 감탄을 한 기록이 있어요 사실 우리 성경에도 오우 깊도다 이렇게 돼야 돼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진리를 알면 오우 깊도다 오우 그렇구나 오우 주님 영광도 올립니다 오우 주님 아멘입니다 라고 하는 반응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의 또한 저의 삶 가운데서 여러분을 붙잡고 하는 힘이 되기를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어떠한 진리로 있는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어떻게 어떤 사람으로 살 수 있는가를 분명히 하면 우리는 이 성경을 우리의 것으로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영광 죽게 돌립니다 라고 하는 아름다운 이 신앙의 고백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성경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터져나오는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구합니다 우리가 보통 은혜라고 이야기하면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은혜와 밀접한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인 것을 우리는 고백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모든 것을 다 은혜로 이해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함께 오셨는데 여러분 이런 마음 없으세요? 은혜 받으러 왔습니다 우리 귀한 찬양해 주셨는데 찬양 들은 다음에 은혜 받았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참 좋아요 그런데 은혜는 이곳저곳에서 너무 심할 정도로 다 했어요 어떤 분이 걸음걸이를 쫙 걸으면 저분의 걸음걸이 은혜로 와 그렇게 어떤 분이 목소리가 참 좋아요 목소리가 너무 은혜로우세요 은혜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너무 심할 정도로 아무데나 갖다 붙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은혜를 받고자 하는 마음이 간절한 것은 너무 좋지만 만일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 만큼이나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알지 못하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주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의 틀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불가능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전에 살았을 때 하나님을 몰랐을 때 그런 삶을 설명하는 것을 은혜의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또는 은혜의 삶을 살다가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다시 은혜의 삶을 살기 시작을 합니다 우리의 존재가 우리가 있는 것 우리가 살아가는 것 자체를 은혜의 덩어리로 우리가 보기 때문에 은혜에 대한 바른 생각을 갖는 것은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원초적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은혜가 무엇입니까?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은혜가 뭐예요? 여러분 물으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교과서적인 답은 훈련받은 답은 이겁니다 하나님이 거져주시는 것입니다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것이 은혜입니다 맞았습니다 우리로 말하면 그냥 열어놓고 이야기하면 공짜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공짜로 부어주시는 것이 은혜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간과합니다 라고 하면 은혜를 담는 나름대로의 광주리 하나를 크고 깊은 광주리 하나를 준비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막 담아 담는 거예요 그래서 꽉 채워지게 되면 마음이 뿌듯하고 아니면 무엇인가 불안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할 때에도 하나님 은혜 주세요 라고 할 때에 자칫 잘못하면 내가 이 광주리에 담고 싶은 것을 하나님께 리스트를 올려보내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담아주시면 은혜 받았습니다 응답 받았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설교를 들을 때에도 무엇인가 내 마음속에 채워지는 그것이 담겨져 있게 되면 은혜 받았습니다 퉁퉁 튕겨나가든지 아니면 담겨져 있지 않으면 은혜 받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찬성을 할 때에도 무엇인가 감동을 갖고 무엇인가 뭉클하는 게 있으면 은혜 받은 거고 아니면 목소리나 그냥 너무 크게 해서 목이 아플 정도로 그냥 찬양 시간을 지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조금 말씀드릴 때 이 광주리에 담는 그것을 우리가 생각을 할 때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감정이라는 거예요 느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광주리가 어디 있어요 이게 광주리가 어디 있어요 안 보이잖아요 근데 광주리가 우리 마음이죠 마음속에 뭔가 탁탁탁 느껴지면 아 아 아 이런 식으로 해서 내 마음속에 무엇인가 변화가 있고 내 마음속에 무엇인가 찡한 게 있고 그렇게 되면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인격체로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의지도 있고 감정도 있고 그리고 우리가 재식적인 면도 있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감정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만일에 하나님의 은혜가 감정이라고 하면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이전에는 내 마음속에 무엇인가 탁 해서 터치된 게 있었어요 근데 그거를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를 받았다고 해요 근데 똑같은 말 똑같은 환경 똑같은 것 가운데서 이제는 더 이상 처음에 가지고 있었던 그 짜릿한 맛이 나에게 없어 그분 어떻게 말하는지 아십니까? 은혜 없어 그런 거예요 무엇인가 이게 있어야 되는데 근데 그 가운데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그런 대목이 있어요 이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하면서 할 양 없는 은혜 말할 수 없는 은혜 양이 엄청나게 많다는 거죠 할 양 없는 은혜 리밋레스한다는 것이죠 무한 리필이라는 거죠 말할 수 없는 은혜 이게 설명이 안 된다는 거예요 너무 많아서 이거 어떻게 다 설명하냐는 거예요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애워싼다는 것은 서라운드 한다는 것이죠 밀림에 가서 가만히 서 있던 적이 있었습니다 도로에 있을 때는 위에가 하늘이 보이고 마을이 있으면 보이는데 그렇지 않은 곳에 가면요 정말로 살림으로 이 숲으로 다 우겨져 있어요 굵은 나무 짜고만 나무 그래서 하늘이 안 보이기도 합니다 그럼 뭐예요? 애워싸움을 당하는 거예요 나무로 애워싸움을 당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이 찬송을 부를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의 광주리에 모든 것을 채워주길 바라는 마음을 가지고 그것을 애워쌀 수 있도록 이것저것으로 채우시는 그 은혜의 알갱이들 그 내용물들이 나에게 있음을 고백하고 그것을 간구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의 은혜 아닌 게 어디 있어요? 여러분 가족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친구들도 모든 관계도 있잖아요 먹을 거 마실 거 또 먹을 수 있는 거 마실 수 있는 거 공기도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은혜 아니요? 여러분 숨 쉴 수 있다는 거 하나님의 은혜 병원 한 번 갔다 오시면 알아요 호흡장에 가진 분 한 번 대화해 보면 알아요 숨 한 번 쉬는 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은혜 아닌 거 없어요 사실은 전기, 빌딩 다 하나님의 은혜 그러나 만일에 하나님의 은혜 나를 애워싸고 있는 소많은 하나님이 주신 것 저 위에서 이것저것 막 공급하셔서 공급받은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그것을 느낄 때에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반응이라 생각하며 우리는 너무 중요한 것을 놓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절대로 우리가 얼마나 많이 받느냐 하는 것으로 측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내가 얼마나 많이 받았느냐 하는 것으로 측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만일에 그렇다면 나를 애워싸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한다면 정신없이 이것저것 저것 저것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많이 많이 쌓아두세요 좀 내려주세요 비처럼 주세요 흠뻑 은혜로 젖게 해주세요 그렇게 간구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러한 분이 아니십니다 그러면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애워싸는 은혜로 계신다고 했을 때 나를 애워싸고 계시는 하나님 그 나를 애워싸는 애워싸는 것은 서라운드 하는 거였잖아요 포호하는 거 마치 어떤 사람이 있을 때 경호원들이 쫙 둘러싸는 것처럼 내 마음속에 계시고 내 삶의 환경에 함께 동행하시면서 나를 보호하시고 함께 계시는 그 하나님 나를 감싸고 계시는 그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이고 나를 감싸고 계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것도 결국 감싸고 계신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고백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잘못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잘못 아는 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것만큼이나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내가 생각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만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이런 분이시다 단정하기 시작하면 그 다음에는 아무리 성경이 이야기해도 그 하나님은 내 마음속에 없는 거예요 나는 그냥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이만큼 있는 거예요 그냥 미성숙하고 초보적인 유화적인 믿음으로 내가 생각하는 거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터져가는 찬양이 없는 거예요 이 닥사알라지가 없는 거예요 성경이 없는 거예요 오 깊도다 하나님은 대단한 지혜 있으시네 지식 있으시네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이시네 그 고백이 없는 신앙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편안하게 가는 거예요 만일에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내 경험과 아니면 내가 알고 있는 성경에 이해한 그것으로 국한되어 있고 만일에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정확한 하나님의 정체성과 하나님의 일하심과 이런 것들이 대비가 되기 시작하면 신앙 싸움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내가 이해한 하나님과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 붕 부딪히는 것입니다 정말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믿음을 담는 그 광주리에 팍 채워주시는 것이 아니라 잘 들으세요 그 하나님이 은혜를 삶 속에서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신 것을 믿는 것이 참된 은혜를 깨닫기 시작하는 출발점이 된다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부모님들은 거의 대부분요 100%라고 할 수 있죠 우리 자식들에게 희생을 하면서 최선을 다합니다 그렇잖아요 우리 어머니 날 노래가는데 어려서 진자리 마른자리 가라앉으시고 아 글쎄 이놈이 두 시간 전에 기지기를 가랐는데 또 이게 젖었어요 어떻게 해요 여러분 그럴 때 에이 그러면서 하는 부모 없어요 룰루랄라 노래를 부르면서 해요 왜냐? 내 새끼니까 너무너무 사랑하니까 최선을 다해요 티네이저 때 아무리 힘들고 하고 어렵게 해도 그냥 같이 견뎌내요 힘들지? 나도 힘들어 우리 함께 잘 이겨가자 태환석하는 거예요 여러분 결혼했다고 해서 자녀들이 다 이제 마음으로부터 떠납니까? 아니에요 결혼하면 결혼생활 잘해야 되는데 애는 잘 키워야 되는데 경제적으로 좀 독립해야 되는데 항상 마음을 쓰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린아이가 그러면 모르겠는데 성인이 돼가지고서 와가지고 부모가 예를 들어서 돈을 좀 준다고 해봐요 그분은 정말 너무너무 힘들게 새벽에 일찍 일어나고 밤잠 못 자면서 때로는 저 위험한 곳에서 권총 차고 돈 번 건데 그 가운데 자식을 위해서는 했을 것도 있지만 정말로 아끼면서 그걸 줬어요 딱 받고서 이렇게 쳐다본다고 생각해요 왜? 지난번에는 이만큼 줬는데 왜? 이만큼 줘? 그런 거예요 그 부모의 마음은 찢어지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어떻게 표현해요 그냥 방에 들어와서 문 닫고 왕관 오는 거예요 아이고 자식 언제나 그럴까 그냥 그러면 되는데 그거 갖고 썩내고 아니 왜 형은 저만큼 주는데 동생은 저만큼 주는데 라고 하면서 아니면 대단한 사람이나 된 것처럼 이럴 때 부모의 마음은 그냥 찢어지는 거예요 준 사람이 딱 1불을 줘도 10불을 줘도 그걸 갖고 감사한 마음으로 받으면 기쁜 거예요 준 사람이 그렇지 않습니까? 더 주고 싶고 왜냐? 마음을 받은 거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 할 때 이 은혜를 담는 광주리의 것을 보고 하나님을 의식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향해서 항변하죠 하나님 왜 그러세요? 저를 이만큼 주도에 왜 안 주세요? 우리는 굉장히 고급적인 표현을 씁니다 하나님 기도의 응답이 왜? 뭐 이런 식으로 없어요 하지만 속마음은 뭐냐면 하나님 뭐 하시는 거예요 지금? 왜 채우지 않아요? 이거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우리가 만약에 자녀들이 특별히 틴 에이저 있을 때 돈을 막 주고 싶어도요 함부로 주시면 안 됩니다 어디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그때 돈 적다 머리를 틀 때는 야 속으로 말을 못하지만 내가 더 주고 싶지 근데 아직 네가 쓸 머리에 발달이 안 됐으니까 조금만 더 기다려라 성숙해라 문제는 성숙하면 되는 거죠 마음을 알면 되는 거죠 항상 내가 받은 게 무엇인지에 대해서 조금 받으면 하나님 아빠 엄마가 날 사랑하지 않아 조금 많이 받으면 어 역시 나를 사랑해 이런 식의 신앙은 초보적인 것이고 유화적인 것이고 미성숙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로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깨닫는 것은 이거는 너무너무 뒤통한 일이에요 오늘 이게 성령에 대해서 이야기 드립니다마는 성령을 끌어내기 위해서 이 말씀 드리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면 성령의 이 터지는 찬양도 나오고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면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금고 살기 때문에 그냥 삶이 그냥 그 자체가 달라지는 거예요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은혜가 어디 있어? 그 아니라 내 삶을 애워싸고 계시는 하나님 그것이 은혜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는데 여러분 가장 좋은 거라는 것은요 나에게 적합한 것으로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필요한 것, 적합한 것, 때를 따라서 또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이 정해 주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함께 읽었습니다마는 33절, 34절, 35절은 좀 특이해요 왜냐하면 구약 성경을 그대로 인용하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33절, 34절은 이사야설을 그리고 35절은 욕기를 인용을 합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보게 되면 이렇게 서머라이즈를 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없다 하나님은 알 수 없다는 어떤 그런 거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은 크시기 때문에 나는 작기 때문에 알 수 없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 서각부서 천지에 있는 걸 어떻게 알아요? 별의 세계를 어떻게 알아요? 구름이 흘러가는 걸 어떻게 알아요? 우리는 너무 작아요 그거 알기에는 하물며 하나님이 그 깊고 오묘한 것을 내가 어떻게 알 것인가 그분은 크시고 깊으신 하나님인데 나는 정말 작은 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불안해 할 필요가 없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을 가지고 쭉 이끌어 가십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여기에서 구약의 내용을 이야기하는 것은 조금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이 어떻게 갖고 또는 다르다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은 다르겠지만 하나님은 불변하신 분이에요 구약 때는 이런 파란색 칼라를 갖고 있다가 신약 때는 노란색으로 변하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죠 똑같은 동일한 마음을 갖고 계세요 그것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그것은 여기에서 바울 자신이 알았던 것처럼 내가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했었는데 구약의 하나님은 이런 분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보니까 그게 아니야 그것을 깨닫게 되니까 아 이거구나 라고 하는 오 깊도다 라고 하는 성령을 드리게 된 거예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많은 유대인들은 지금도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성령님들도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 거래를 하시는 하나님이란 거래 하나님은 거래를 하시는 분이다 Give and take를 한다는 것이죠 구약 시대에 보게 되면 제사로 나오는 자에게 하나님은 그 행위를 통해서 구원을 베풀어 주세요 언약을 지키면 하나님도 언약을 지켜가세요 잘못된 것을 하게 되면 벌 주시고 착한 일을 하게 되면 축복을 주세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 속에는 구약 시대의 하나님은 항상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한 건가에 따라서 반응하시는 분으로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지금 바울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깊은 것을 보니까 얕은 것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거래하는 하나님으로 생각했는데 한 걸음 지나가서 보니까 하나님은 인간에 의해서 조정을 받거나 아니면 인간의 어떤 일로 인해서 종속된 모습을 갖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계획을 딱 세우셨으면 그 계획을 쭉 이끌고 가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걸 몰랐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버린 게 아니라 그들도 구원하실 뿐만이 아니라 나같이 죄인 중에 죄의 수도 하나님이 구원을 주셨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정말 몰랐구나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아직도 오해가 되는 것이 하나님을 이 발겐하는 거래하는 하나님으로 생각할 때가 있어요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면서 가장 앞에 뒀던 것을 면제부라는 거 아십니까? 면제부 사람이 죽으면 연옥이라는 곳에 있는데 면제부를 사서 동전을 딸랑하고 떨어뜨리면 하나님이 연옥에 있는 사람을 천국으로 보낸다 이게 뭐예요? 거래하는 거 아닙니까? 페이하면 아름다운 이름을 이야기하죠 헌금이라고 하죠 면제부를 사는 거죠 죄를 면하게 하는 그런 쪽지이죠 딸랑 하는 소리가 있으면 하나님이 그걸 들으시고 장사하시는 거예요 천국으로 올린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중세교의 말에 굉장히 강하게 이야기를 했어요 루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 아니지 하나님 거래하는 하나님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도 우리 이 시대에는 우리 개신교 안에도 크게 보면 두 가지 종류의 신앙의 흐름이 있어요 하나는 칼빈주리 장로교의 정통 우리 장로교에 있고 다른 건 알미니안주의예요 차이점이 있는 게 뭐냐면 알미니안주의는 굉장히 표현이 아름다워요 우리가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면 은혜 가운데서 뭔가를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께 뭔가를 얻어내야지 왜 입만 빠쩍 빠쩍 벌리고 있어? 그거예요 우리는 아니다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 이야기예요 계속적으로 초대교에서부터 계속적으로 이 두 가지 생각은 부딪혀왔는데 지금도 부딪히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 가운데 어떠십니까? 하나님은 거래하시는 분이십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뭔가 잘 들이면 하나님은 뚝 하고 뭔가를 주십니까? 그 은혜의 광주리에 뭔가를 담기 위해서 여러분 노력하신 적 없으십니까? 무엇인가 내가 더 정성을 드리고 무엇인가 더 괜찮은 걸 드리면 하나님이 나는 요만큼 드리지만 이만한 것으로 꽉 채워질 걸로 생각하면서 나를 애호사할 수 있는 그 은혜로 나를 채워달라고 그렇게 강구한 적은 없습니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면 우리는 거래하는 하나님으로 믿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바올이 발견한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왜 이 땅에 찾아와서 창기와 같이 아무것도 아닌 사마리아 여인처럼 아무것도 아닌 사람 흉악한 강도로서 죽을 바로 그 고비에서 왜 그 사람을 건져주셨는가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본 거예요 그 사람의 행위를 보면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지만 하나님이 거부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지만 하나님이 그래도 계획을 하셨기 때문에 선택한 자를 품으시고 안아가시는 것을 발견하게 된 것이죠 이것이 은혜이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감동을 받으시겠지만 나는 최선을 다하겠지만 구원의 일과 하나님의 계획을 나의 어떤 것으로 바꿔놓기 위해서 괜히 노력을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리모트 컨트롤로 조정하고 정속적으로 하고 떨어뜨려서 하나님을 움직이고 하는 그런 심정을 내가 만일 갖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100% 하나님의 선물인 것을 그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애워싸고 계세요 여러분 그 찬송을 부를 때 그렇게 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 작사한 친구가 제 사촌동생이에요 좋은 아가 제가 즉시적으로 물었어요 한 번 제가 여러분과 나눈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야 너 어떻게 그렇게 좋은 가사를 썼냐 그랬더니 그때 이제 카작스단에 선교하기 전에 이것을 쓴 거예요 오빠 하나님의 은혜 안이 것은 되는 게 뭐가 있어? 근데 내가 뭔가를 하는 것이라 생각을 해서 이걸 썼어 여러분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그 다음에 가사가 뭡니까? 나 주저함 없이 저 땅을 밟으면 저 땅은 선교지예요 저 선교지를 향해서 가는데 자꾸 주저하게 되는데 내가 저 선교지를 가는 것도 주저하지 않는 것은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이 은혜는 나를 감싸고 있는 그 하나님에 대한 서술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35절에 보면 누가 하나님 앞에 드려서 그것을 받아내는가 드리고 받는 건 뭐예요? 장사하는 거예요 장사하는 거 누가 하나님 앞에 드리니까 딸랑하고 떨어지는 그것을 누가 요구하겠느냐 그러나 강권적으로 36절에 보게 되니까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인간에 의해서 조정을 받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주권을 가지시고 세상에 역사를 이끌어가시고 한 사람 한 사람의 운명과 삶을 정하시고 하나님이 이끌어가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반응한 것이 아니라 당신의 뜻 가지고 주님에게 나가신다는 것입니다 말씀 뵙겠습니다 어느 날 바울이 하나님께 이런 고백을 드리도록 하게끔 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하는 거예요 이것을 반복했어요 하나님이 찾아와서 말씀하시기를 내 은혜가 하나님이 내 은혜가 바울 너에게 족하다 서피션트하다 풍성하다 우리로 말하면 은혜의 광주리에 완득 있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게끔 했습니다 즉각적인 해석은 뭐냐면 와 부럽다 아직도 우리 생각에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들었는데도 여러분의 은혜의 광주리에 뭔가 채워야지 되는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분명히 있어요 여러분 내는 옷에 그거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또 부러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가 하나님 직접 만났지 죄형으로 직접 눈으로 봤잖아요 예수님 직접 삼청층에 있는 거 봤잖아요 그 깊은 진리를 깨닫게 됐잖아요 유명한 사람 됐잖아요 얼마나 많아요 와 바울 부럽다 그렇지 하나님의 은혜가 서피션트하다 충족하다 맞아 여러분 그렇습니까 고린도 후서 12장 9절에 있는 말씀인데 그 내용을 살펴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바울아 그런데 내가 너를 약하게 만들었다 없게 만들었다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하면 바울이 말해요 내가 약한 것들에 대해 자랑한다 왜냐하면 내가 약해질수록 작아지고 없어질수록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고 커지기 때문이다 이렇게 한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 없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바울이 전도자로서는 유명할지 몰라도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우리의 기준을 해봤을 때 그 사람 하나님의 은혜 체험하지 못한 사람이에요 결혼도 못했어요 한 곳에 정착하지 못하고 정말로 김삭바처럼 방랑하는 사람이었어요 가는 것마다 두드려 맞고 반역하고 여러분 정말 힘든 삶을 살았어요 무슨 은혜가 있어요 은혜가 우리의 기준에서 봤을 때 잘못된 기준에서 봤을 때는 은혜 광줄이 비어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입술에 고백을 드러내시기를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서피션트하다 풍족하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채워졌다 뭐예요? 다른 것들 거품 다 없어지고 나니까 이렇게 품고 계신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가난에 처하고 부함에 처하고 홀로 있을 때나 함께 있을 때나 어떤 환경이든지 하나님 한 분이면 만족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꼭 안고 계시면 다른 것 다 없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 그 고백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측량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푹 채워서 있는 것이 아니라 때때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가져가시고 파하기도 하시고 그래서 한 가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주시는 그 하나님이 분명히 보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시기 때문에 아픈 거예요 은혜는 핑크색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는 때때로 아파요 그래도 약해지게 하시고 없어지게 하셔도 하나님이 드러나면 괜찮습니다 하는 고백을 받아내시기 위해서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못 주겠습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신앙 고백이 있으면 좋겠어요 나는 하나님을 다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작은 자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나를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이 누군지를 보여주셨습니다 어떤 환경이든지 하나님은 나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십니다 이 세 가지 나는 하나님을 다 모릅니다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셨습니다 당신이 누군지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실 줄 믿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에게 있으면요 환경 가운데 어? 이전에 있던 게 왜 없지? 아무런 문제 없어요 하나님이 보이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이면 되는 거예요 바로 이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좋갑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과 저의 삶에 항상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원합니다 한 번을 앉은 게 너무 leva 들어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